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추석 양명문 다음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오국은 무르이고 황금과 치는 추석 한 가위 봄내 여름내 지어놓은 결실한 농터에 즐거운 추석이 왔다고 기장 노트에 녹두지짐 지지고 찻떡에 백설기 찌어놓고 마을마다 집집이 고소한 기름냄새 풍기는 추석 그 어느 시절 추석이 이렇듯 즐거웠던 요 새로 지은 기왓집 기왓골에는 새빨간 당추를 한 망판 덜어놓고 목화밭 아주깔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데 모두들 새 옷 입고 성묘 간다네 이렇듯 우리의 농터는 즐거우기만 하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만 만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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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